이번 모형은 움직이는 슈퍼마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면은 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5cm 정도 되네요. 슈퍼마리오가 벽돌을 깨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슈퍼마리오 모형은 두번째 만듭니다. 첫번째 만든 슈퍼마리오입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슈퍼마리오가 점프를 하면서 벽돌을 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단하면서도 귀엽고 재미있는 모형입니다. 종이는 메탈 컬렉션 아이스골드를 사용했습니다. 손잡이 회전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잡이 회전축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 후 손잡이를 붙여줍니다. 도면 출처는 오토바이 영상의 네이버 블로그 링크 있습니다. 종이는 120g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코인과 슈퍼마리오를 붙여줍니다. 벽돌을 가운데 위치에 붙여줍니다. 슈퍼마리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종이로 건담 캐릭터 카트라이더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